바울의 변기 바울의 변기에 가서 훈련병으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받을 때 교관이 늘 하는 얘기가 닦아라, 조여라. 무조건 쉬는 시간에 있으면 총을 닦는 겁니다. 기름칠해서 닦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공기 중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수분도 있고 총은 이 변기는 그냥 놔두면 녹이 슬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틈만 나면 기름칠해야 됩니다. 총을 분해하고 기름칠해서 닦고 조이고 틈만 나면 닦고 조이고 그런 것이 자기 무기를 지키는 하나의 훈련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싸울 무기가 있다면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또 그런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 보고 너희는 의의 병기다, 의의 무기다. 오늘 말씀의 의의 세번역 버전에서는 의의 연장이다. 우리 몸이, 우리 지체가 의의 병기, 의의 연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보니까 불의의 연장, 잘못된 일의 도구가 되지 말고 의의 연장이 병기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육체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강도짓도 하고 심지어 살인도 하고 사람 때리기도 하고 폭행하기도 하고 또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립니다. 술에 취해서 그냥 고주망태가 돼서 이성을 못 차리면서 생활하는 사람들. 또 마약에 빠져서 도박에 빠져서 또 컴퓨터 게임이나 채팅 이런 것에 빠져서 그냥 시간을 소모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몸, 자기의 주신 이 몸이, 생명이 자기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부로 사는 모습들, 바로 그것을 불의의 연장이다. 잘못된 일에 우리의 지체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악한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병기로 준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의의 도구로, 의의의 연장으로 만약에 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일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게을러서 하루 종일 그냥 집에만 뒹굴고 있다. 계속해서 게임만 하고 있다. 또 반대로 자기가 성공하겠다고 덤비면서 계속 공부만 하고 있다. 자기 건강 챙기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약 먹으면서 커피 마셔 가면서 나는 1등에서 어느 의대 갈 거야 이러면서 공부만 하고 있다. 그러면 멈추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우리 주변에 정말 공부하다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잠도 안 자고 공부하다가 죽음을 겪었던 그런 여학생이 있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너무 침치게 되면 그것이 불의의 연장으로 사용되게 되는 건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균형감 있게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의의 변기로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맨 끝 13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연장으로 바쳐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먼저 우리가 의의 변기로 쓰이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와 함께 또한 살아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에 대해서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나를 실제가 못 박혀 나를 칩니다. 나를 죽입니다. 옛사람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는 무슨 교회 행사가 아니에요. 침례는 한 사람의 고백을 우리 믿음의 가족이 다 듣는 시간입니다. 나는 옛사람을 물에 담깁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영어로 보니까 we shall live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살아나야겠다는 의지와 당연함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춤추시겠습니까? 그럴 때 shall you dance? shall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대방에게 자기의 좋은 의도에 참여하라. 참여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묻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위칭 복수 미래형입니다. we shall live. 나는 살아날 것이다. 나는 살아나야만 됩니다. 이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시제 소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믿습니다. 이때 믿음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내 앞으로 남은 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생각, 정신, 또 말, 태도, 나는 그것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침례는 우리 함께 모인 자리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다짐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빌리포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우리가 한번 이것으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울 게 많은데 왜 하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본받자. 그리스도의 기적을 본받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들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마치 우리의 병기, 우리의 무기에 기름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칠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들 또 그 무기를 부식시키는 그런 기체들을 막기 위해서 기름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죽어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름이 새진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록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빌리포 3장 11절에 이어서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악마의 세력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는 여기에 침체되지 않고 여기에 침식되지 않고 여기에 녹슬지 않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의 육체, 나의 삶은 죄악이 수요될지 못하게 기름칠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르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에 이르다는 말은 갑자기 내가 잘되고 부활에 이르는 모습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삶, 그 온전한 삶에 내가 자랑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혓봤고 나는 이제 부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이것을 붙들려고 쫓아갑니다. 14절에 이어서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나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가 내가 지금 어떻게 오늘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짧게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처음 올 때 미국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먼 어떤 계획들이 있어야만 또 이민을 준비하게 되고 갖추지 않습니까? 저의 삶을 돌이켜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어떤 병이나 어떤 순간의 일이면 자기의 삶을 복습하고 복귀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은 옛날에 구봉서 장로님이셔. 돌아가시기 전에 간증을 한번 들어봤는데 높은 데서 떨어지셨는데 떨어지는 몇 초 사이에 자기의 인생이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자기의 인생이 자꾸 짧은 순간에 그냥 확 지나가면서 그 순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깨달았다. 이런 고백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 가운데에 급박한 일, 육체의 질병이나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라도 우리의 삶을 복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 제 삶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저한테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꿈들, 희망을, 소망을 주셨어요. 나는 그때 막연하게 그냥 과학자가 되어서 누가 이렇게 철수야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대답할 게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뭘 잘 살아야 되겠다, 뭔가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한 가정의 그냥 아버지로 살고 싶다. 그래서 존경받는 아버지, 자연들에게 또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한 성인으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의 그런 고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나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전혀 저의 어떤 과거의 인격과는 어떤 다른 모습으로 저를 훈련시키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중3 때까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 삼촌이 담배를 사오라고 하면 담배가 그때 거북선이 있었어요. 이 걷자가 안 나와서 추운 겨울에 학고방집에서 담배를 파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노크를 하면 조그만 창문을 열어줘요. 열어주고 담배 뭐 주까? 철수 왔냐? 담배 뭐 주까? 그러면 거북선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걷자가 안 나와서 한참 동안은 석대말로 좀 버벅거리다가 거북선 주세요. 아니면 무슨 다른 담배 이름을 대면서 그렇게 아무튼 말이 더듬어서 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힘들었어요.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거의 말을 나눌 수 없는 진짜 우리 스몰 토크도 안 되는 그런 지경이 이루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수다장이야. 그냥 얘기만 있으면 그냥 뭐 아 말이나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점에 계속 그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계속 학급에 반장을 시키고 합창단, 중창단 사람들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면서 활동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저의 어떤 막연한 꿈과 겹쳐서 그런 일들이 훈련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하지만은 내가 좀 과학자가 돼서 좀 이렇게 우리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커버하고 보완하고 또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변증한다 그러죠. 변증할 수 있는 그런 과학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로 이렇게 차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C.S. 루이스 책을 여러 권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소설을 쓰면서 우리의 신앙을 변증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막연함에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시키고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목표점을, 무엇을 바라보았는지가 정해지면 하나님께서 나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부면 공부, 또 운동이면 운동, 또 다른 활동이면 활동들을 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포 3장 15절에 이어서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그 생각들을 인정하셔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면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그냥 무시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걸 하고 싶어요. 이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우리를 찾아갈 때, 새로운 삶을 찾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신육질에 보니까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을 하는 겁니다. 성숙한 지경에 완전한 부활의 몸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 단계에 합당한 모습을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기가 대포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칼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미사일로 전쟁도 하지만 또 개인 소총으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칼로 쓰이든지 총으로 있으든지 또 방패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지 어느 모습으로 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쓰기에 합당한 변기로 연장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가 하고 싶은 꿈, 비전 그런 것들을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잘 믿으면 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줄 알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봉사할까 봐 뭔가 이렇게 신앙을 더 안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러면 헌금을 더해야 되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야 되고 이런 어떤 중압감, 부담감을 가지면서 나는 더 이상 깊게 신앙사를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 그럴 바에는 예수 안 믿겠어. 나는 괜히 부담스러우니까 예수 안 믿겠어.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의무를 주시고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자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게 오신 거지 우리를 억압하라고, 우리 보고 뭘 하라고 우리 가운데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기쁘게 살라고, 더 자유롭게 살라고, 죄 가운데에 얼메이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에게 있는 재능, 나에게 있는 물질, 그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나는 더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뭘 얻었다고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 물질이, 나의 건강이, 나의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운동하니까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믿으면 수고합니다. 나의 시간들이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장해두시고 주신 시간이라고 믿으면 시간을 쓰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또 교회에 봉사할 때에 불만이 없습니다.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수고해서 또 나의 물질, 나의 시간들을, 나의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인색하게 되고 때로는 공격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에베도서 6장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어떤 병기로, 어떤 병사로 살아야 할지 보여줍니다. 에베도서 6장 10절에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그분의 힘찬 능력은 성령에 충만합니다. 말씀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어라. 11절에 이어서, 그리고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에게 갑옷을 입어라 그랬는데 내가 취하는 갑옷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고 방패를 주시니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어야 될 갑옷, 우리가 병기를 들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2절에 이어서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은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와 갑옷이 정말 전신갑주, 우리가 온몸을 덮는 갑옷이 필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 그러면서 이어서 에베스 6장 14절에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라. 그리고 정의의 가슴마귀를 취하고 발에는 평화의 보금에 차비를 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고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전신갑주,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18절에 의해서 보니까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전신 문제를 하기 위해서 온갖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름칠해 주시고 또 우리의 변기,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의의의 변기로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영혼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를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은데 여러분, 시간이 있어야 섬기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어야 섬기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섬기고 넘칠 때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생활도, 우리 가족도 아니야, 내 생활도 꾸리기에 벅찬 삶을 살아간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말조차,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조차 우리는 쉽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말에 인색하고 행동에 인색합니다. 태도에 인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내가 하야만, 내가 일해야만, 내가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런 인색한 모습, 자기 삶에 대해서 인색한 모습 돕지도 않습니다. 도울 만한 시간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나는 누구를 도울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악마에게 이미 진 겁니다. 악마의 계락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정신의학자들, 심리학자들, 정신과 의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때 가장 치료받는 환자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탑 오브, 또 원 오브 탑이 뭐냐 하면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에 휩싸여 있어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어떤 이웃이, 어떤 사건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지. 나이 들었으니까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지. 거기서 느끼는 감사의 대상들, 감사의 사건들을 찾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죽었다. 그리고 새 생명,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 얘기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성령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세요. 내가 지금 암 가운데 있지만, 백혈병 가운데 있지만 내가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을, 또 우리 가족들을 내가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수구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저 아이를 누가 섬깁니까? 누가 돌봅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도와주신 사례가 저한테 있지 않습니까? 물론 11년 전부터 암을 세 번이나 겪었지만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한 인생의 연장이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회 사획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1년 더, 3년 더, 5년 더 이렇게 연장해 주시면서 또 곡절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살아 있도록 연장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물질은 어떨까요? 그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취하려고 하면 물질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물꼬를 열어주셔야만 우리에게 물질이 흘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통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보세요.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영혼들, 저 영혼들 섬기고 싶습니다. 돕고 싶습니다. 목장도 열고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려면 집도 필요하고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풍성하게 뭐가 있어야 섬길 수 있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목장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저 VIP 영혼들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적어도 쌀 한 포도라도 나눌 수 있게 베풀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떨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인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물질의 꼭지를 열어주시면 어떨까요? 나는 진미되어 있지 않은데 물질이 흘러들어옵니다.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여러분 생활과 삶 가운데에 채워지시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건강,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인색하면 메마르면 어떨까요?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연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으로 채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의의 연장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우서 2장 13절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지금 모습은 신실하지 못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내가 따라가는, 내가 본받게 원하는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믿고 가는 겁니다. 나는 물질이 없고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믿고 지금 기름칠하고 닦고 쪼이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디모데우서 2장 14절에 이어서 이것을 신도들에게 일깨우십시오. 함께 서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 알고 있어. 나는 말도 좀 서툴고 행동도 좀 거칠고 사랑의 표현이 안 되는 사람이야.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본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서로 하느님 앞에서 그들에게 명하신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아무 유익도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이다. 서로 만나서 말다툼하지 말고. 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16절에 보니까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암에 빠지게 하는 말입니다. 17절에 이어서 그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우리의 속된 말, 말다툼, 속된 잡담 이것들이 마치 암처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새로운 삶으로 파열한 우리의 옛 자아를 버리고 새 자아로 탄생한 첫 증거가 바로 말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말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첫 생명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속된 잡담을 피해야 됩니다. 속된 잡담을 표현한 원어로 보면 영어로 보면 배불링, 또 킹게인스 보니까 프로페인 채터링 배불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음단패설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런 이야기들, 정말 잡담들,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암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속된 잡담이라 이 말을 말씀을 드릴 때마다 떠오르는 저희 중학교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쉬는 시간만 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말을 해요. 계속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만화책 얘기, 하여튼 10분, 15분 쉬는 동안에 하여튼 쉬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말을 배불리 한다고 그러죠. 그냥 중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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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자기 얘기, 남 얘기 막 하는데 그거 듣고 있으면 스트레스예요. 그거 듣고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데 듣고 나면 피곤합니다. 속시간에 졸게 되고 계획을 듣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쉬어야 되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그냥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속된 잡담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 음단패설, 뭔가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부자가 될지 어디에 투자해, 주식 얘기 이런 것들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와 만나도 주식 얘기합니다. 비즈니스 얘기합니다. 잠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대화가 만약에 돈 버는 얘기, 또 다른 사람 흉 버는 얘기, 다른 사건 얘기 이런 것들로 만약에 차 있다면 여러분, 그 대화가 과연 영혼을 살리는 대화일까요? 그냥 그거는 말을 위한 말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냥 말을 하고 싶으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줄줄줄줄. 이것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암 같은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의의 변기로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해야 할 것,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 4장 25절에 참된 말을 하라. 여러분,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에 대해 얘기합니다. 29절에 나쁜 말에 입받게 되지도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적절한 때에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해라. 듣는 사람이 그 말 해줘서 고마워. 이 타임에, 이 시간에 딱 그 얘기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것이 바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얘기입니다. 듣는 사람이 화가 나가 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물어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스몰토크 약합니다.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 끊을 때 상대방을 부드럽게 해주고 릴렉싱해지고 그런 말들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증거는 말이었습니다. 속된 잡담, 나쁜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을 피하고 참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하고 적절한 때에 할 수 있는 말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이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변기로 지키는 첫 번째, 여러분, 기술입니다. 닦아야 됩니다. 조여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먼저 조이고 닦으세요. 성령의 기름을 칠해서 은혜로운 말, 영혼을 살리는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기쁘게 쓰이는 의의 연장으로 세워지기를 마지막으로 추구합니다.